둘이 같이 그렇게 인사하는 거야? 인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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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인사 눈 인사 오오 귀여워 많은 성원과 응원에 감사드린다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뜻을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단잠 주무세요 귀여워 보내주신 많은 성원에 엎드려 큰절을 하겠다는 그런 깊은 뜻으로 알겠습니다 베리양 오늘 인터뷰 고마워요 사랑해 사랑해 됐어 뭐냐 코비야 우리 같이 인사하는거야? 인사 인사 고맙습니다 인사 귀여워 최근에 인기에 대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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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해볼까? 먹방에 욕심이 많은 것 같군요 인사 인사 알겠습니다 우리 밥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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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 고기 수많은 고기름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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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